자 솔리드웍스 파트모델링 문제 2번에 대해서 해법을 들어가겠습니다 모델링에 필요한 예제는 카페네이버 점 컴 제이우캐드 자 이곳에서 회원가입 없이 회원가입 없이 3d 모델링 예제 이곳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알구요 자 이같은 오브젝트 모델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90이라는 치수를 돌출이란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이 90이라는 걸 돌출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의 모든 이 영상이 관심이 궁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.